쾌적한 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건 쾌적합니다. 일상을 책임지는 내 손안의 물방울 쾌적한 라이프를 위한 주식회사 삼원코브라 쾌적하면서도 아름다울 순 없을까? 고객 감동을 실현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갈 순 없을까? 주식회사 삼원코브라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꾸준히 그리고 정직하게 고객 감동을 위해 성장하였습니다. 1996년 코브라 수도꼭지 개발 생활공간의 편리함을 위해 수도꼭지는 수도꼭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인식을 깨고 수전금구의 기능적 신기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오직 고객의 만족을 위해 달려온 길 뛰어난 성능 탁월한 디자인 다양한 제품 합리적인 가격 주식회사 삼원코브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 지난 20여 년간 전세계 대상 1억대 이상 판매한 플렉시블 타입의 코브라 수전부터 비처럼 머리에서 전신으로 내리는 샤워기 레인 샤워 헤드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편리한 샤워기 샤워 수전 모던한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이든 잘 어울리는 세안과 세척을 위한 수전 세면 수전 요리하기에 편하고 주방에 최적화된 디자인 주방 수전 빼어난 디자인과 유리한 기능성을 갖춘 프리미엄 수전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터로서 미용 기능으로 탁월한 각종 필터 제품까지 주식회사 삼원코브라의 수전금구는 유니크한 감각의 유색 수전을 개발 센서로 작동하는 수전부터 필터 기능을 갖춘 기술 적용에 이르기까지 디자인과 품질에 힘쓰는 한편 기존의 황동줌을 재질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플라스틱 수전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내 손안의 물방울 일상 속에서 한 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투명하고 안전하며 경고할 수 있도록 전국 AS망을 갖춘 주식회사 삼원코브라 주식회사 삼원코브라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국내 600여개로 분포된 매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주요 거래첩뿐 아니라 전국의 120여개 주식회사 삼원코브라 영업점 전국 주요 8대 도시, 광역도시, AS센터 운영 중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20여개국의 다양한 제품 수출 중 주식회사 삼원코브라의 제품은 국내의 KS, KC, 친환경 인증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해외인 미국 UPC, 일본 JIS 등 세계적 인증을 팩트해 특허, 실용신환, 디자인, 상표 등 지적재산권 100여건 보유 일상을 쾌적하게, 일상을 아름답게 고객의 만족을 책임지는 수전금구 전문기업 주식회사 삼원코브라 세뽕마스 지적재산권 100여건 소형 이상 접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